여보세요 아 놓칠 뻔했다 미안 샤워하느라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았네 에휴 요새 누구씨 덕분에 샤워 시간이 늘었어 누구씨는 아시려나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걸 쉽게 말하자면 몸이 뜨거우니까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식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기분 알려나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분이거든 아크멜을 주입할 땐 조금 느끼는 것 같긴 하던데 아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아 안돼 기껏 잘 잠재웠는데 몸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 아 다행이다 아직 옷을 안 입어서 응? 왜긴 너랑 통화하느라 옷을 입을 정신이 없었으니까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입고 싶지 않아서 안 입고 있지요 뭔가 너도 나한테 하는 잔소리를 듣고 있으면 소리하는 잔소리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어 솔은 좀 엄마나 아빠 같은 느낌인데 너는 꼭 내 아내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로 네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나쁘지 않겠다 아 근데 말이야 계속 네 목소리를 듣고 있었더니 아무래도 나는 한계인 것 같아 다시 샤워하러 가야겠어 조금 오래 샤워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통화하자 바이바이 먼저 샤웅을 바래요 찍고 싶어요 네 목소리를 앞서 나ғ은